잠깐만요 아까 누가 엘트기 타달라 했는데 엘트기로 한번 실험해봐야겠다 왜 갑자기 빨핑이 돌아버렸죠? 핑이 900까지 올라갔거든요? 거기다가 빨핑이 돌았어 순간적으로 인터넷이 끊겼다는 소린데? 오 망했다 와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핑 보여드릴게요 어? 오딩할때만에 들어도 핑이 2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빨핑으로 다행이네 핑은 지금 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못보는데 화면 왼쪽에 있는데 지금 PC 패밀리 스폰 위에 거 띄워놔가지고 여러분들은 못봐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순간적으로 인터넷이 튕견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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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야 탱크가 숙려야 되는게 너! 야 이거 또 야 왜이래 이거 야 이 쇼 야 지금 핑이 미쳐날뛰는구나 야 왜그러세요 야 어디간거야 이거 아이고 야 야 어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야 저거 저거 패러디 왜져래 저거 패러디가 하늘에 떠있잖아 뭐야 이거 왜그러넌 으악 뭐 이상한데 지금 인터넷이 왜 핑이 튀지? 안녕하세요 핑이 900이네요 텔레포터한다 텔레포터 랩 내가 중앙에 가면 티가 안 나겠지? 랩 미니 패러디 등장 호! 야 나랑 왜 소리가 달라 우이 씨 야 너 소리가 달라 아 보였는데? 아 이씨 안보이는구나 예보케다 합, 왜요? 내꺼는 안맞냐고 아 나도 어 여기있다 아 튕겼어 무축이다 아우씨 내가 전정속도가 후랄려 훠! 나 왜 데미지가 1도 안들어가지? 나도 한입만 훠! 오케이! 아우씨 야 우리 진짜 자리 좋은거 같애 와 이 자리 쿨인데 다음에 이거 한 번 써봐야지 이 자리 되게좋아요 왕 ㅋㅋㅋㅋ o!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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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ла 소리 들었죠 맞는소리 were SQL 내가 이런사람이니깐 오호우우우우우우 퐁퐁퐁 오토퐁 오호 오호 야 유풍났어 형들 가요 웨잉 아첨아첨 우와 좋았어 이제는 정체상을 찾아서 여행을 떠날거야 출가하는 아들 나는 가출하겟다 포베봄 어 어 전병은 뭐지 야 본집 Bing 인것 같은데 엘트기 출격합니다. 엘트기 출격합니다. 엘트기 이기 마스. 접목을 막아라. 접목을 막아라. 접목을 막아라. 3라운드 엘트기기 끼마스 숟가락 서린 먹어 들꼬요 미니메 완보지노 등짝 등짝을 보자꾸나 미니메 완보지노 등짝을 보자꾸나 미니메 완보지노 뛰어 넘어가겠다 미니메 완보지노 미니메 완보지노 이로인은 힘이 너무 많이 맞지 점프안도 피하는거 와ende아!", 야 안보여 낀겨 죽었어 야 점프로 피했잖아요 점프로 아 멋있었다 야 괜찮았어 영상이 좀 잘 나왔대야 자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화면 오른쪽 밑에 추천 모바일 분들 화면 터치하셔서 엄지손가락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거 나 꽤 등수가 높을 것 같은데 뒤를 좀 넣어가지고 등수 봐야지 아 병원 자네? 야 튀고 공짜 튀고 공짜 경험치 야 풀경험치네 독식 뭘 못들어 야 니가 박으면 어떡해 오 맛있겠다 넌 평소에 티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았지 왜 주포를 달지 않았나 야 진짜 불쌍해 와 시간으로 끝났어 야 왜 병호가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내가 1등이에요 아니 왜 병호가 노산배 있는데 먹지를 못하니 병호를 갖다 줬는데 오늘은 운이 좋다든 고정허가 나한테 먹지 고정허 아 진짜 불쌍타 저거 경험치 먹었으면 1등이었어요 이름이 왜 행복한 컨트롤지 아 진짜 아깝다 와 저건 먹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불쌍타 아 너무 불쌍한데? 와.. 먹이를 눈앞에 두고 시간이 끝나가지고